만약에 경기 남부지역에서 선거를 진심을 다해 치러볼 생각이 있다면 바쁘시겠지만 할 일 다 하시고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 나오십시오. 이준석 대표가 경기 화석으로에 출마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후보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3개 지역구 중 하나니까요. 제가 그 지역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는지를 당대표들을 불러서 TV토론을 생방송으로 당선하는 것이 언론이나 국민들이 많이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KBS 선거에서 발언 받은 것이 아니라 SBS, 채널A, TV조선, MBC 게다가 MBC에서조차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원래 토론 잘하시는 분으로 피하실 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어디서 뭘 하고 있든 간에 하고 전에만 알려주시면 제가 그 시간을 맞추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격하게 종천하고 있는 것은 우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음악 좋네요. 오늘 보면 1년 만에 1년 만에 1년 넘쳐보니 가깝도 좀 안 썼다고 하는데 평가를 안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경기 화성으로에 출마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후보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인물을 좀 세우실지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고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재 대중차 사장 출신을 그러니까 인재 영입한 사람을 세웠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인물을 지지 궁금합니다. 253개 지역구 중 하나니까요. 제가 특별히 그 지역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저 채널의 최수현입니다. 이성현 전 연구위원이 이제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총선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티비토론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받을 수 있는지 연락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총선에는 여러 가지 정책 특히 거대 정당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고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는지를 당대표들을 불러서 티비토론을 생방송으로 장기간 하는 것이 언론이나 국민들이 많이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kbs 상대에서 발언 받은 것이 아니라 sbs 채널A tv조선 mbc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요청을 받고 저는 바로 수락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께서 원래 토론 잘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자평해왔잖아요. 피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mbc에서조차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어디서 뭘 하고 있든 간에 하루 전에만 알려주시면 제가 그 시간을 맞추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걸 피할 리가 있겠습니까 대중 정치를 하는 분 아닌가요 그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제한 없이 토론하는 것이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는데 좋은 어떤 판단 기준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응하는 것이 1당 2당 대표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요새는 이제 이재명 대표나 이런 쪽에서 10년 회견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진짜 청산회에 대한 1번은 검사 독재라고요. 지금 공천 결과가를 보시면 그게 얼마나 허망하고 말도 안 되는 프레임질이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격하게 공천하고 있는 것은 우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음악 좋네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오히려 현직 보검장에서 그 신분을 유지하고 넘어온 그리고 징계까지 받은 사람을 띄워주고 있던데요. 게다가 검사 가산점 같은 것도 있다면서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검사 독재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예얼미터 지지율 오늘 보면 1년 만에 민주당 명차범위 바깥으로 다 앞섰다고 하는데 평가를 안 하시겠지만 어떻게 해주시는지 저는 대단히 두려움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말은 어제 진보당 윤희숙 대표께서 숙권 정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석밖에 없는 위원정당 통진당 후시민 진보당에서 그런 말을 한다면 그냥 외톨이기고 허세라고 다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숙주로 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상당히 많은 지역부에서 서로 간에 협상을 하면서 죽어니 박거니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위헌종북 이석기 정당인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 등에게 전통의 민주당을 희화화시키고 망가뜨려서 숙주로 내주는 대가로 자기 자신의 형사 문제에서의 안위를 추구하고 자기 당권을 받는 음험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거래는 원내 제1당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해가 가는 국가의 대단히 해로운 거래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그 해로운 거래를 유산시키고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힘 뿐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절박함을 느끼시고 우리에게 꼭 이기라라는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수치 같은 것은 전혀 1위 1위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께서 저희를 지켜봐 주시면서 우리를 비판적으로 비판해 주시면서도 우리가 굉장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겨야 한다 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는 저는 대단히 두렵고 책임감을 느끼면서 두려움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받아들입니다. 저희가 아직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사실 민주당이 뒤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 꼭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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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